아 맞네? 아이씨 몰라 나 이게 뭐가 번캐인지 몰라 조언.. 조언 이름 들어간게 부캐에요 아 맞네? 아이씨 오케이 오케이 왜 부럽겠다 그렇게 살짝 받아서 돈 몇십만원 받고 아니 진짜 아파 나 아직 못 끌었어 당연히 아프지 차니까 아아 그 질량이 얼만데 1톤이 너한테 박은건데 아 진짜 어이없어 그래도 뭐 뼈같은거 안나갔잖아 근데 진짜 치료받고 나오고 시간 좀 지나니까 몸몸이 아파오더라 그지 그것도 불과 그 몇시간인데 내일은 어떻겠어? 내일 죽어 안아플수도 있어 근데 또 너무 안아프게 다 채워서 초대받아라 왜 너가 안나와 왜 초대보냈는데 아이씨 아이씨 또 이상한가봐 저 형이 한번 해주실래요? 형은 보여가지고 됐다 됐다 왜 나를 기피하니? 아이씨 근데 나는 창이 안뜨는데 뭐지? 아이씨 아이씨 왜 안돼 그럼 내가 너한테 들어갈게 아 그러면 그러면 되잖아 네 이현우가 일로 들어오면 되잖아 나 초대 나 초대를 해줘야지 어떻게 초대? 참가 요청 이거 누르면 되는거 아니야? 안되는데 아 잠깐만 나한테 하지 말고 형한테 봐 벌써 근데 내가 너가 안써 뭐지? 됐다 뭘 돼 이거 됐고 됐다 아니 어 네네네네넴 킬레스틱이네 벤달 이거 샀어? 저 샀죠 뭐? 뭐 뭐? 저 나 프라임 샀어 프라임 아 나 프라임 벤달 안 떠가지고 못 사고 있어 저 어제 나와가지고 그냥 질러버렸어 프라임? 응 프라임 벤달 뿅뿅 소리나는거 근데 이거 뜨는게 진짜 랜덤이야? 사고싶어도 못사네 랜덤이야 오케이 레인 하나 존나 해야지 저 헤드셋 고장나가지고 한쪽이 안 들려가지고 아 그럼 좀 에반데? 그래서 그 뭐냐 이어폰 꼈어 난 원래 이어폰 끼고 안 돼 근데 난 익숙하지가 않다 이어폰 안 좋아 왜? 안 좋아 발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몰라 너무 잘 들리는데? 이어폰은 딱 세 개만 들리잖아 세 개만 아 근데 헤드폰 쓰면 귀에서 땀나잖아 나 그게 싫어 근데 지금 원래 콕스 거 쓰는데 아 이거 서비스센터에 보내야 될 것 같아 비싼 거야 콕스가? 콕스 그냥 보급형 몇십만원에? 아니요 이거 5만원짜리에요 5만원짜리 아 맞다 나 어제 경구 형 트위치 영상 하다가 모르고 7초 보냈어 7? 트위치 안 하는데? 어 저기에서 들어가봐야겠구만 형도 방송하면 많이 볼 것 같은데 안봐? 울멸함 아이디 두개 있습니다 아이디 팝니다 아이디 팝니다 아이디 팝니다 아이디 팝니다 그럼 바로 들어오자 어? 쫑났구만 게임을 찾았습니다 오늘 버니도 울멸 3에서 8연승 했는데 안 올라가더라구요 존나 빡세 거기서 메치 MVP도 했는데 안되더라 랜덤이야 랜덤 반드시 명심하도록 맞아요 누구는 막 저도 게임 MVP 먹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연승해서 올라가는 한 불멸 3정도 되면 무조건 이제 다잉큐야 그때부터 맞죠 오늘도 줌바랑 데드랑 버니 이렇게 셋이서 하던데 다잉큐 안하면 다잉큐 안하면 그니까 그네들 둘이서 막 27개씩 하고 그래 이게 좀 그래 아 다잉큐가 좀 많아 다잉큐로 맞던가 불스랑 똑같아 불스도 다잉큐 하잖아 다 그래? 이게 아 이게 좀 롤처럼 변경돼야 돼 공정하게 아 근데 불스는 어쩔 줄 없다 진짜로 아 그러네 다 디코 하면서 하잖아 다 정렬 다 쏠큐 해야되는데 솔로 아니면 최소 롤처럼 그냥 듀오까지는 봐줘야되는데 아니 불스는 외국인이 있어서 그렇다고 쳐 아 근데 그 경쟁할 때 불스도 그거 뜨잖아 그 4명 3명인가 같은 클랜에 있는 사람들 있으면 팀 끼리 하는 걸로 뜨잖아 이게 공정성이 어긋나지 나는 솔로로 하는데 저기 5인팟 그룹 전 프로애들 만나면 아 쟤 부캐다 아 쟤 아까 우리 팀 아니었냐 맞아 쟤 말고 나 난 항상 여길 와보고 싶어 제장전 중 아닌가? 다른앤가? 원래는 한 마토거든 쟨 만토네 아 레디헌트 못 찍어 솔랭으로 솔랭으로 찍은 사람이 진짜 대단한거야 줌바 솔랭이 다른 사람 있으면 신축 보내서 같이 하자 아니 근데 난 시간이 없잖아 할 때 하면 되지 무슨 소리야 시간이 안된다 이거 내가 뭐 걔네들처럼 뭐 겜창도 하니까 그러니까 형이 할 때 같이 하자 하면 되지 13강키바 안 가져와? 아 왜 저기다 버렸네 난 저거 우와 야 겁나 잘한다 이순신 아 그냥 B나 갈걸 3번 쏘는데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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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는데 아 저 cctv 있었어 B에 cctv 백사 백사 했나보다 나이스 백사사이퍼 기둥 사이퍼 기둥 사이퍼 아 아 미친놈 여기야 없어 다 뺏죠 기둥이자 어 기종인자 우진이 잘해 여기서 점프다 날거와서 시발 죽으면 레전드 버니압 되다가 너 왜 질 거 같냐? 아닌데? 이해고 가진다고? 은타기 아,은탁 게 아니냐? 그ад kans 나 카했다 나 카 보 라 다음 세월 사이트 들어 갈 Fire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 Lowly shiiiits 쟤는 우리가 안 싸울 줄 안 거야? 아 이거 어떡하지? 사야 되나? 총 사야지. 나 요거 살 거야. 이거 2판도 충분히 이기겠다. 우리 팀 잘하누. 잘하자. 어? 왜? 왜? 아니 잘하잖아. 방금 이겼잖아. 순신이가 좀 쏟은데. 피닉스 100파 왼쪽 쇼티 그 시발 구석 게임 있을 건데. 100파인데. 까줄게. 왼쪽 보면서 가라. 잠깐만. 눈총 까줄게. 기다려. 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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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파지. 100파. 이거. 탭은 하나. 브레인트 마이너스 60. 탭.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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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넌 웨레마일에 한다 게인 바로 오신 거 아니야? 나 토요일날 했나? 어제 했잖아 나 어제는 코디볼나 친구도 있어 어? 아냐아냐 스파이크를 내려놨어 아 나한테도 좀 스파이크를 붙어있다 히쳐야지 어? 벤츠 소리 x2 내가 뒤로 봐줄게 와 돌 와 와 왜 이렇게 아프냐? 원래 버키 아프더라고 아니 한 대 맞았는데 티가 다다라? 어 원래 한 방이야 너무하다 T사이퍼 A가자 거의 근접종 순하네 차기야 요즘 버키 무조건 저지드는 게 좋아 버키랑 버키랑 아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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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트 도저 아 미안 아 2놀렸어 아 2놀렸어 30초 남았습니다 지핑 지가 맞았다 라스트 뛰었어 나 왔어 왁 왔을걸? 까비 까비 형 저 프라임 밴더 좀 다 도와줄 사람 고마워 이제 용룡이 부탁하듯이 하겠구만 좀 나눠줄 사람 용? 사줘야 되나? 그래야.. 돈.. 돈.. 돈 없.. 갚아주겠지요 샷건 돈 나 쓰네? 지졌다 수비 때 보자 지졌다 딱 봐도 왼쪽에 숨어있는데 여기 왼쪽? 해군? 여기 여기 이 밑에 있을걸? 없나 본데? 없어 그런가 봐 철대 있나본데? 푸른 날씨 와.. 아니.. 아.. 칼도브.. 아.. 칼도브 뛰다가 진짜.. 아.. 헤븐 많다 헤븐 많다 헤븐 많다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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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 왔다 낙하했다 또 낙하했다 헤븐 하나 헤븐 부터 잡아야 돼 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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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사이트 사이트 천천히 천천히 아 까비 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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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하고 있었나? 헤븐 마지막으로 보게될 때 내 얼굴이라니 웅 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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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또.. 그거 하고 있지? 응 전부 할 것 같아 설대 있어 보이던데 명호야 아니면 나를 총 줄래 그거? 너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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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서? 아 씨 방 잘했어 잘했어 아주 좋아 오늘 저녁 뭐 먹지? 추천 좀 어.. 어.. 그린 하언나? 여기야? 어.. 어.. c5 샷옷 샷 오브고드 그러면 빼야 돼요 힘들어 나이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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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빠져 아니 빠지고 싶은데 제가 저기 있잖아 음 음.. 아 씨 사이퍼 얼굴 쉐키 걸 걸 걸 걸 걸 걸 샷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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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 연습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다음 수비 때 샷건 진짜 좋아서 근데 자리도 잘 잡아야 되잖아 아니 그렇게 뭐 자리 잡을 게 없어 샷건 잘하라 샷건 내가 먼저 가 볼게 음.. 뒤도? 헤븐 봐. 설 때 설 때. 아 여기. 이쪽에. 오 나이스 나이스. 빠지자 한 턴 빼. 나 헤븐 가릴게. 스크레인도 가린다? 헤븐 올라갈게. 카드 스크린. 스크린. 벤트 조심해. 벤트 불임성 계속 시작 안 주고 있었어. 확인 x2 스크린. 스크린. 제가 뒤집게. 벤트를 못하자 형 벤트 조심하세요 스크랩 없네 어? 죽나? 쟤 계속 벤트에서 짝 흔들고 있어 개새끼다 진짜로 개 복수한다 내가 개 복수한다 아 그런건 없어진건데 다시 더 킬을 쳐주자 킬을 쳐주자 어? 설 때 소리 에이 설 때 소리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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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오랫.. 와.. 레이저 싱가.. 도망가는 거 보소? 명은이가 사줘야겠다.. 어 쟨 돈이 있는데도 부탁을 하냐.. 누구? 우진이야 우진이 4,600원인데 총.. 캠팩스가 더 돈 많았을걸? 아.. 병원 1킬 킬장 마이크를 용돈와 킬장 힝할라 피일 아 3분이 있다 근데 어디 클 탭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맞으면 아 멍 때렸다 에이맨 나 피일인데? 그럼 스크랩 막아라 나 피일이다 힝 있다고? 1분이랑 힝 있어요 힝은 있어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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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랩 힝 힝 힝 힝 힝 김영은이 아 왜 자꾸 김영은이라는거야 ㅋㅋ 내 성을 바꿔버리네 김씨가 제일 많다 나 쎄지 너무 판다 나 상탈 줄래? 너 이거 쓸래? 그래 말해야 된다 너랑 그 색깔이 깔맞춤으로 준거야 하하 희맨이 엄마 어? B 메인! B 메인 앞에 안가도 돼 바로 앞에 있잖아 그냥 쏴봐 앞에 오 나이스 하나 살리고 세 분의 포장 RA ils sont ici qu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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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ES ON LVS LVS et si ont 안에 있다 응대를 안하고 후카락 에이 좀 좋다잉? 갑자기? 야 좀 다쳐라 너 더 병원에도 술 먹고 와서 자료들이 술 먹고 다치면 불멸 가겠어? 그러니까 각오도 남겠다잉? 고마워! 아 내 사랑은... 멜론 대신 사주지 돈 탄다 번쩍 요청해 이따 5파만 사줘 알았어 이 기세를 유지해! 아 내 1등이야 이 사람들이랑 뭐 하는 거 같아 예.. 그.. 헤븐 부린다 전진 조심 기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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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싸볼게 사이트 안에 세이디 사이트 안에 세이디 사이트 안에 있어 응 안에 세이디 있어 세이.. 사이트 안에 세이디 어.. 같이 아이고 스크린가 난다 스크린가 난다 위치..어디어디임? 기둥..지.. 기둥디 나이스 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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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도망간다 귀여워 사진 찍힌다 석탄 받아라 오우 나 개핀데 마연 39 박았어 아 씨X 내 폭탄 때문에 못 죽였다 미안 미안 아 놀라오네 으흐 아우 개포에 맞았네 진짜 도망간다 진심 없앤 진심 가고에 곧 학사를 목격하게 될테니 너.. 오퍼 니가 사는게 좋겠네 나 그 용 벤달 사주라 어? 프라임 벤더링은 사달라 해 야! 빨리! 이거 사줄 사람 있어? 고마워 땡큐 프라임도 이쁜데 용이 더 잘 맞는 것 같아 솔직히 사이트 안하네 사이퍼 프라임도 이쁜다 사이트 안해 사이퍼 프라임도 이쁜다 프라임도 이쁜다 사이트 안해 사이퍼 저 힐 좀 에이에서 디나옹 안 돼 하면 조심 크게 놀게요 사이트 안해 사이트 안해 앗! 앗 뭐야! 에엥? 윁불을 받아라! 1차가 에이 가도 돼요 개 낚시 아이 여기 여기있는데 벤트 가고 어.. 삽버그 자리 어우 어우 뭐야 아.. 쟤 안 죽었으면 내가 딱 그 지나가서 빠다다닥 잡는 건데 뭐야? 끝난 거 아니었어? 끝난 줄 알았네 벤더스야 왜? 고마워 좀 많네 아.. 삼촌이었다 이제 로봇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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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다이버 함정은 다 부살았어 여기 아니 아니 왼쪽은 없어 왼쪽은 없어 헤븐 헤븐 없어 헤븐 없어 사이트 야부 사이트 스크랩 헤보 피해망상 까줄 테니까 들어가 볼까요? 근데 나 오빠라서 나이스 아 헤븐 없어 헤븐 없어 빨리 가 야 왔다 헤븐 하나 나이스 나이스 어 디젤 빵 헤븐 스크랩 아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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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다리 파이언스 무시상 스크 rat 스크랩 스크랩 저 스크랩 많은 중 qud 기원 언제 꼴등됐어? 나 삐받아볼게 고기 잡으러 가 설치해주고 갈게 응 3등 말하지마 입냄새 난다 입냄새 난다 숨 참어 그럼 얘기해 왜 FPs가 웰값이 조금 떨어지지나 B worth, it Bfw 100%, 100% B 난 누롱 빠짐 빠진다 아.. 씨발련들은 진짜 몇 명이야 아 먹을 게 없네 아 깜짝아 여보세요 네네 그 보험사한테 왔구만 보험사인가? 아 네 왔구만 괜찮냐고 물어보는구만 아 원래는 10시부터 5시인데 그거 12시부터 7시까지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아니었구만 네네 네 여기까지 아 소리 멘티 rendo stes 야아 야아 안 돼 봐 돌아왔나 돌아왔나 계속하면 돼 이게 옳은 길이야 아 A롱봉 뭐가 여기다 스팅어가 한글로 뭐야 주원아 뭐냐 스팅어가 한글로 주원아 뭐냐 스팅어가 한글로 스팅어가 스팅어지 스팅어가 스팅어지 아니야 그러니까 AK가 한글로 뭐냐 AK는 AK 택시인거야? 그러면? 내가 벤트 보고 있냐 어느 순서부터? 이상한데 잡아봐 잡아봐 아이고 B 럭킹했어 A야 미드 개많아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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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드 개많아 A롱 얹어볼게 미드가 미드 다 올라갔어 헤븐 헤븐 다 올라가가 돼 온다 온다 나이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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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븐 여기 자리 에어컨 어 여기 기둥 기둥 버그야? 이쪽이야 기둥 기둥 와 얘 힘들어 알았다 얘 어디갔어? 아 뭐야 잡았네? 뭐야 음 매치 포인트 자 마지막 한 판이야 성사죠 어 이거 필요하다 저기서 매치해야 뭐했다고 아까 저지 복부한다 미드 연마 까줘 네 똑같이요 응응 나도 똥 끌려줄게 하나 되어 미드 많다 미드 많다 미드 개새끼야 와 내꼰대 또 안 잡았으면 뭐라 했을거잖아 아아 내꼰대 진짜로 미쳐버리겠네 삐 있는 거 아냐 이거? 응 다 삐인거 같애 나 안보이네 돌아버리겠네 내꼰대 호이! 호이! 아 시발!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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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수비팀 승리! 이 순간을 넘기어라! 여기서 멈추라! 오 영현이! 다이아 가겠는데? 아 저번에 많이 좋아서 못 가 과연 못 갔네 어 뭐가? 대폭 상승이야 대폭 상승 오 바로잡아 가우 와 불멸 1 연승 코인 타면 금방금방 올라 내가 그 뭐야 그 뭐지? 오버워치도 그때 연승이 있었거든? 네 내가 할 때 시즌 2였나 3이었나? 6연승 하니까 4100점 찍던데? 5호 4100이면 거의 프로 선수들급 아니에요? 응응 아니야? 응 흠 흠 유취도 상자키리가 가능한가? 그때는 가능했어 그때는 그때는 그 뭐야 그 방병 메타가 아니라서 진짜 막 다 다 딜러 했으니까 그때 응 그때는 뭐 오 그 뭐야 맥크리가 조금 많이 사귀었지 맞죠 다 맥크리 하려고 그러고 시즌 1때는 맥크리 개그 9댁이었는데 시즌 1때 저도 했었는데 그러고 미국 가가지고 시즌 1때 맥크리 그거 그거 오른쪽 마우스 그거 버그였잖아 맞아요 그 데미지 존나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3강 써서 해도 안 죽고 응 영훈이 시즌 1때 점수 몇 점이었냐? 나는 그때 불스 하고 있었지 아 그래? 나 오버워치 처음에 엄청 싫어했어 불스에 사람들 다 오버워치 했잖아 응 맞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불스 망하고 오버워치 그때도 재밌었는데 그때가 근데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맨날 솔저하고 아.. 아 벌써 났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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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안 야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나 힐 오케이 maneraста ensive 갑상미 닥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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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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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맨 공간에도 없어졌다 했거든 너무해 아 너무 웃겨 아 그 뒤로 계속 헷갈리던 선수 안 할 수 있나? 안 할 수 있나?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아아.. 그럴 수 있지 방어구나 사세요 총 쏴지마 너 총 쏴지마 야 기본 권총 해 아니 됐어 됐어 나왔다 나왔나 그 ㅅㅇ기 어 사이퍼다 사이퍼 그 ㅅㅇ기 나왔나 맞아 거기 쇼티 일수도 있어 기본 권총이야 사이퍼는 여기 설 때 밑에 있을걸? 봐줘 봐 보고 있어 아 아 야 짤 아 아 적군이 한 명 남았으니 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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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독 불독 불독이야 가지마 아 얘네 백오면 존나 빨라 와 이거 오 어디서 또 유튜브 봤나보네 당연하지 저희 그거 엄청 했대 이거 엄청 했어 이거 하려고 계속 여기가고 근데 애들한테 못 먹었잖아 왜 자꾸 A만 가냐 맞아 미드 미드 B인 줄 아나 본데 나랑 너 근데 죽겠다 이거 나한테 한 번 얘가 해줄밖에 없어 사네 족발이야 첨지 첨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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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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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네 여기까지가 저의 변성기 이제 다 총 있으니까 도깨비 살까? 팬텀만 사 진짜 맞아 팬텀만 사 근데 그거 사면 레디어나이트 포인트 얼마나 되나? 아 없네 너 그거 못사네 그러면 거줄사랑 그 업그라드한테 한 105원 정도 들어 사줄라 캤는데 사줄라 캤는데 사줄라 캤는데 돈 존나 많이 드는데 그거 미드 막아 뿌렸노 여기여기여기 사이트 안에 있어요 사이트 안에 있어요 도란노 새끼가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아 죽어줘야 되는데 애들이 적군이 한 명 남아 아 씨 빨렷 헤븐해 헤븐 이쪽이야 음 들어가 빠졌거나 나와있어 와 불독 좋네 왜지? 아니 안 좋아 불독 좋은 게 머리 한 방 몸통 한 방이라서 맞아요 팬텀보다 더 좋을 때도 있어 멀리서 쏠 때 오 근데 그거 현진하면 포인트 조금 주나 주자 안 주.. 안 줄걸? 아니야 줘? 현진하면 안 주던데 나 어제 22,000 썼는데 안 주던데 안 주던데 소술먹방 야 오퍼다 아 오퍼 아니구나 아 오퍼 아니구나 아 씨바 이거 자꾸 막아 들어갈까? 응 함정 지을게 여기여기여기 확인 확인 하이 Clay 아 여기 숨어있었네 좀 그거 해 어 막아 야 너 숨어있어 너 들어올래? 하하하하 들어 올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들어 올래? detail 구멍이 ㅋㅋㅋㅋㅋ 궁 써서 한번 나가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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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는다~~ 죽음을 맞이해 엄청난 세이브였다 아 개 웃긴다 편한 것만 봐가지고 마지막 라운드 때 쓸 만하다 근데 응 그쵸 근데 이제 안다 애들 근데 어디 설치하는지 몰랐을거야 저걸 휩쓸어버리는거야 그니까 여기 있다 아니 나 1개움도 못했어 저거 하느라고 CCTV 보고있거든 조심하고 와 두 명이야 시가 미쳤나봐 얘네 저기 쓴거 아니야? 아이고 나비 어 나이스 죽었어 어차피 사이퍼 죽어가지고 쇼 치는다 어 개많아 어 나이스 어 아이고 있네 게임하는 것 봐 와 아 뒤에 소리다 롱 하나 숏 하나 빠른 숨어야지 아이고 잘 숨어 아 아깝다 아 못가 아 이 새끼들 생각해보네 음? 5퍼어? 아 이거 144Hz쯤 이겼다 버려줄 사람 고마워 팬텀 좋네 5퍼있다 이거 숏이 숏이나 미드 막아 네 미드로 막아 미드 네네네네네 자 다시 간다 아 자 다시 간다 아 아 에이 오퍼 에이 오퍼 에이 오퍼 에이 오퍼 아 그래 에이 오퍼 에이 오퍼 에이 오퍼 에이 오퍼 에이 오퍼 사이퍼 미드 막 슏 막을게요 그냥 B로 와야겠다 영원아 어 거기 두 명인거 같아 아니 아아 숨 아아 아 시발 진짜 나 시발 뒷다러가다 죽네 그냥 기다릴 걸 그랬나? 이거 너 죽겠다 3헤농까지 무서 fashioned다 한 명 둘이 거기보고 얘가 혼자 여기 보면 될텐데 온다 아 야 오른쪽 봐 야 이 새끼 왜 오른쪽 안 봐주냐? 우와 지린다 아 빠이로 아 아깝다 내가 뚫어줘야겠구만 총을 여쭤나봐 하겠구만 어? 그 버킷 버리고 권총 들고 그냥 갑바만 시게 사 넵 좀 막을까요? 아니 아니 미드 끝에 막아 미드 끝에 와 ㅈ 됐다 아 지발 와 에이스 못하는데? 그러게 아 근데 우리 너무 또 쫓아다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내가 숏 가야되나? 아 엔트리그 세 명이긴 한데 어 아 내가 그냥 다른데로 갈란나 이게 아 아 이거 좀 쫓아가야지 다 쫓아간다 아니 어차피 얘네 무조건 체킹하고 나오는데 이거 아 이거 잡고 가야 되는데 씨발 이거 오퍼때면 이제 또 대가리 뚫리겠네 이거 잘하면 아까 그 씨발 그거 썼으니까 몰래 나갔어 미드 맞을게요 사이퍼의 장비를 처리해 저기도 불멸 있었어 대박 사이퍼 불멸이야 도망칠 곳은 없다 빨려라 에이스 이케 칼무슨 이고 세 명이에요 이거 사이퍼 안에 있대 어디 있어? 어? 어리네 이러고 사이프 사이트 안에 있고 오.. 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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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아 문 닫아줄 어? 이거 헤븐 조심해 상관이동 봤거든? 어? 네들.. 와.. 개뽀럭이네? 아.. 멍청행사 흐름덕 돈이 필요하다 아 이 언어 영출씨 아하하하 아니 나 저거 하느라고 하하하하 잘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잡아볼까? 내가 잡아볼 미드 가릴까요? 응 있다 아 태평양사 아 있었는데 아 있었는데 설치면 이 설치 올라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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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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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뭐 여기 안에 있어? 아... B 메인 1량 더 조심해 뭐하노? 1량 더 조심해 1량 더 조심해 1량 더 조심해 빠르게 끝내 타잉으로 와라 뭐하노? 어? 아.. C발요 오퍼 먹었네 이제 궁 있으니까 오퍼 줘라 어..고랭 1량 더 조심해 아이고 C 사이퍼가 오퍼 바꼈지 3량 더 조심해 1량 더 조심해 8량 더 혜택 2량 더 1량 더 창피하는 1량 더 4량 더 2량 더 1량 더 2량 더 1량 더 아 이거 왜 이렇게 다들 쫄아있지? 아 얘는 쟤네 자신감 쌌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 스파이크 확보 와있겠다 자라면 30초 남았습니다 스파이크 설치 와아 와 있을 것 같더라 오프 앞에서는 그냥 다 평등하는 흠흠 쇼 가릴까요? 응어 반을 뒤흔들어 볼까? 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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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가자 가자 아 으흑 아이고 쫄쎄..쫄쎄올까 봐 아 핀 찍어줘야지 얘가 핀 찍고 있네 아.. 아니랬다 흥먹을려고 날아 써버려나 아무 필요하냐 도와줄쎄 총 내놔 총 내놔 방벽 안 써도 될 것 같아 방벽 빼 방벽 빼고 Q 구슬 하나 빼 어? 제가 사줬는데? 어? 배꼴 배꼴 날아 배꼴 안녕 오 나이스 다시를 열어볼까 아 아 아니 야 씨법 뭔데 저거 아 아직 그 피 메인 쪽에 있어 아 뭐야 아 씨법 뭔데 저거 아 안 맞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 더 있네 너네 둘이 A 둘 가 아 이거 스파이크 가져왔으면 갸 이기는 건데 스파이크 아 진짜 진짜로 짜루 아이고 진짜로 짜루 짜루 아 짜파게티 먹고 싶다 갑자기 응 컷 새끼야 총 하나 먹고 갈걸 도착 A 뒤에 가봐 네 같이 가? 어 B맨 많다 B맨 많아 B맨 많아 아 걸렸어 걸렸다 야 힐 줘 힐 줘 힐 줘 힐 줘 힐 줘 힐 줘 잠깐만 아니 아 C 안 돼 너네 저 총 백 다에요 그냥 응 막으면 되지 둘이 둘이 산 사람들끼리 막으면 힐 줘 아 딜리도 한 명 사야되는데 아 딜리도 한 명 사야되는데 아 아 신발 진짜로 아 아 아 오호호호 개 웃겨 고마워 한번 전진 나가자 이거 쟤네 돈이 안나오네 저도 나갈까요? 아니야 아니야 미드를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니 B맨 많다 맞아 야야 X됐다 아 신발 좀 아 얘는 왜 버킷 두개 샀냐 미드 많아 미드 안가는게 좋아 B 아니면 A야 이거 미드 아니면 A 쇼 많이 오겠다 너무 많아 어 나 보지 않아 아이고 안 막아도 돼 안 막아도 돼 투메인 하나 온다 미드 또 와 미드 또 와 시작 시장 일단 하나 들어갔어 시장 하나 들어갔어 사이트 하나 들어갔어 30초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더 있어 하나 더? 오른쪽에 하나 더 있을 것 같다 방금 두 명 있지 않았어요? 응 두 명이었어 천천히 아래 응 백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 안에 아 우리 CT 나갔나보다 우리 교회 나갔나봐 어 잘한다 아 안 되네 셋 언제 나갔대? 두세도 깔아냐네 채원 아니 그 아까 싸우자마자 너 한명 잡을 때 그때 나갔나봐 응 어 버키 살해야지 둘지 아 뭐 사지 총? 흠 흠 흠 나 행복한 고민이네 흠흠 내가 이거 꿈 구경하는 거 보여? 아니 안 보여 어디야? 이거야? 이거 B에서 온 거 같은데? 아 나 버키라서 못 도와주는데 얘 뭐야? 왜? 왜?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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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롱바 줄래? 야 쇼프 나 그거라서 작전이라서 미드 소리 많아요? 빠졌어 쇼프 조심 빼앗고 30초 남았습니다 장막이 생성됐어 30초 아 A다 A다 에이 들어 왔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나 더 나이스 한 명 안 들어왔어 나이스 아 뭔 태뜩뜩돼야 에이 같이 나가보자 영훈이 에이 좀 나가 내가 앞에 붙을게 나름 재미있는 녀석들이야 저기 보인다 어 뭐야 어어어어 아 가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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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메인같은데? 에코 한거야? 에코했네 아 돈이 없었구나 제가 미드 볼까요? 야야 총 바꾸자 영훈아 던져 일단 바꾸자 하면서 왜 던져 아 빨리 줘 던져 아 짜증나 에이사이퍼였어 던져 잘해네 미드 쏘봐 저게 보인다 선프라이즈 저기 보인다 나이스 야 진짜 이리하고싶다 미드 쏘봐있어 여긴데? 세티 세티 아 여기여기 아 참 아씨 개놀랬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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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돈이 좀 났는데 쓸 사람 지켜내고 말겠어 피지 잘하노 이즈피지 라고 읽어야되나? 이즈피지요 이즈피지 이즈피지 저거 이즈 아니야 이즈? 알어 아니 뜻말한거야 그럼 피지는 뭔데? 싸우자 피지는 피부에 나는 피지 아 씨 하하하하 좋은데 여기여 와 아 많아? 에이 많은데? 음 근데 소바가 B야 아! 소바가 105 쇼소로로 운다 쇼소로로 조심 개놀 아 여기있네 저희 여기있네 저거예요 아 아다리 아 아다리게임이지 맞죠 아 경보형 이거 하고 가야겠네 끊으면 한 판 더 가능할걸? 안 그러면 뭐 탈조하지 뭐 어? 이렇게 전신인데? 저기 보인다 슈호셋 사이파에 드론 맞으면 안 된다 공 쓴다 소바 아 깜짝아 아 씨 쇼트 아 라스트가 아니구나 뒤로 빠지는 분 뭐? 미쳤나베 여길 지킨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방금 그 같은 애가 했냐? 와인 나이스 아니 내가 변명할 시간을 줘 왜? 내가 딱 뭔가 옷이 걸려가지고 딱 매치 포인트 딱 앉을라 했는데 그때 들어왔어 옷이 왜 걸려 의자에 옷이 걸려가지고 아 실제 옷? 어 그냥 게임 옷인줄 꼼지락꼼지락 됐는데 그때 들어왔어 게임 옷 세이지 왠지 그 뭐라고 하지? 긴팔이 너무 길더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아 와아 이건 진짜 아니다 좀 하하하하이 한 판 더? 하실? 빨리 끝날려나? 꼭 가야 돼 8시 반까지 나 8시 반에 더 할까? 어 나 다이아 됐어 한 판 더 할까? 한 판 더 뭐 빨리 하자 이거 이기면 자면 불멸 2이 될 수도 있겠다 아 나 감격이야 하늘방은 다이아 2이인데 하늘방 떨어졌던데요 아 그래? 네 어제 다이아 1이던데 오늘 아침에 방송이 저번에 켜져있어가지고 봤더니 1이더라구요 근데 나 개옵됐는데 다이아 1이던데 하늘방 얘기 그 했어? 경고 형한테? 아니 경고 형이 진짜 무시해 이러는거야 자기는 잘했다고 이거지 아 하네 이게 무시하면 어때 뭐 걔가 뭐 유명한 연예인이야? 그건 아니지 뭐 만약에 잘하는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못하는 애가 그러니까 더 짜증나지 그럴 수 있지 게임을 최대스로 목소리가 아니다 뭐 내 카마 내 카마 아니 야 채팅해서 누나누나 거리더라 소름 돋았어 그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어 피자나 치킨공주 확인 피자먹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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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명심하도록 깜짝 놀라 아니 경고 형 오늘 저녁 피자먹어 아 싫어 뭐야 다른거 추천해봐 치킨 아 이 새끼도 그거야 이것봐 얘네들도 듀어야 막 막 그 유명한 애들 레디언트 단 레디언트단 애들도 부캐로 또 불멸 3인데 정말 듀오하고 있고 불멸 3끼리 아 아휴 자 얼마나 올리고 싶은지 공정성이 없어 지금 게임이 아 공정해야 되는데 게임 아 이거 지면 진짜 올거다 왜 울어 근데 지자마자 떨어지진 않지 않나 아니까 떨어지나 웬만하면 안 떨어지긴 해 연패하면 떨어지긴 하는데 모르겠다 라운드 확 지면 떨어질 수도 있어 확 진자가 되겠군 진.. 왜 재밌었는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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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그 밀면서 와가지고 그 병리하는 확찐자가 돼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불멸이 있다 불명이다 안 먹었다 맞아 이거 왜 이렇게 심 아니야 이거 그거 근데 우리 한 명 불멸이 물불멸이가 어떻게 알아 니가 야 롱 붙어봐 내가 강거용 말한건데 알았어? 아 흐흐흐흐흫 어? 버거킹할까 살짝 어 그거 아니에요? X발일걸 하나 둘 셋 들어가지지 여기 밑에 있다 밑에 있다 안 백 세워졌어 언더 언더 언더에 있다 사이퍼 카메라 깼어 얘들아 나 희망한다 미안하다 백스톱 백스톱 어 아 힐! 아니 빨리 도와줘 왜 이러고 있어 아 아 힐인데 어? 침대프 핏이야 침대프 미안하다 아니 야 설부터 하지 말고 잡지 먼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이거 도와줬으면 되는데 이거 바로 들어와서 아 아 백서부터 먼저 클리어하고 설을 해야지 영훈아 아 요즘 다 들어오는 줄 알았지 이제는 어우 이거 이거 잘하면 얘네 잘하는 애들인데 멋있어 저기 갔나? 파다 야 몸빵할게 형 아니야 천천히 해 소리 안주고 가도 돼 기다려 기다려 아 깼다 천천히 하자 에이 돌리자 이것도 먹고 램프는 뭐 아 샤워 샤워 나가줘 오른쪽 오른쪽 사는 자 오른쪽 사는 자 아 아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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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어 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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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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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이 됐어 샤워 샤워 샤움 샤워 샤워 샢 샤웨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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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귀엽죠 저 빠지면서 가자 한 명 남았다 뭐야 아이 뭐야 아 뭐야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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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어 다섯 벌면 충분하고 더 남지 안 충분해 응 충분 아 야 총 사지마봐 총 사지마봐 한 명 어 됐어 됐어 야 샤워시터 또 렉 벌린다 아 낚시 먼저 가 먼저 가 다섯 벌린다 야 난 어떡해 어디서 구야 시키지 못해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다섯 벌린다 아 아 암다 낚아 아 암다 낚아 아 암다 낚아 8 벌린다 까비 총먹어 총먹어 아이 죽먹을라 뛰어간 내려와 아 아 아 세이지아 나 죽음살려줘 누가 살려달라는거죠? 그냥 기도해줄게 에이 오퍼 잡아버리게 잡아봐야겠다 다 빼고 올라갔다 다 빼고 올라갔다 삐가자 삐가자 삐 쏘면 돼요 빨리 뛰어 어 백사 후이 아 시발련 받네 백사 하나야 백사 백사 하나 천천히 천천히 가지 말자 가지 말자 어떻게 알았지? 매매는거 잡고 가자 어이가 없다 30초 남았습니다 저기 보인다 나이스 아 너무 나이스 나이스 아 하나 더 하나 더 시간 발전 아 나 쓸거 같은데? 아 나 쓸거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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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었나 봐. 둘이 더 군대. 아, 총었나 봐. 아우 나 총 하나 나온다 아 저 불독 뜰게요 아씨 아 살려 총 먹고 에이커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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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븐샤워 설 해도 돼 설 해도 돼 설 해도 돼 뾰 올 수 있어? 아이씨 샤워부터 보지 별개요 아니면 아니 또 픽을 픽 안 해도 돼 아 흠 흠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코스 들리네 미안하다 저비로 올 줄은 상상도 없었어 갑바만 타니까 갑바만 타 갑바만 아 쪼낚시 아 쪼낚시 아 쪼낚시야 아 쪼낚시 아 여기서 봐주긴 해야돼 컴퓨터 바꿔라 주원 왜 갑자기 컴퓨터가 나오는데 아 쟤 쏘다가 렉 걸렸어 아 이거 그냥 아껴도 되네 아 30초 남았습니다 아 아 왼쪽에서 올 것 같아 여기 올 것 같아 어 아 아 근데 며칠 전부터 이러네 좀 며칠 좀 버려줘 고마워 얘들아 미안한데 몸빵에서 위치만 찍어줄래? 말이 심하네 이제 최대로 밟아주자고 나오는거 잡자 일단 나오는거 스파이크를 확보했다 이번엔 숏 안 나왔어 낚시 없어 샤워 샤워 터넥 많다 터넥 둘 터넥 둘 샤워 앞에 하나 샤워 앞에 하나 샤워 앞에 하나 아 나이스 내가 숏 나오는거 계속 봐줄게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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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 헤드 맞았어 와 다 헤드 맞았어 오빠 뺏겼어? 안 뺏겼어 이거 빼고 가는 건 좋은데 어차피 수비맵이니까 수비때 잘 먹으면 되지 인정? 아 신발 아.. 아.. 다들 어디 숨어있지? 삐드레이들 렘페 안 해 백사 나도 더 세이지 안 보여 둘 둘 왔다 여기야 백사랑 백사랑 엘버 하나 엘버 있다 백사 있어 올라가 올라가 컷 백사 깜짝 놀랐잖아 나가면 무조건 있다 저 제트 낙내가 조심해 형님 힐 가면? 형님 힐 가면? 형 끝 아 헤드 봐 여기 가면 돼 나이스 힐 가자 아 정말 아라니까 얘 미쳤네 탑 탑 빡빡 둘 보도네요 오 피자 나라 엄청 잘해 이제 CT 안 왔어 램프 간 거 몰라 포켓 안 피킹 안 할게 세 분이었어 제발 이만 도망간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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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량인데? 없어 없어! 힐 있어! 아, 렛츠 나왔어! 와.., 보스나였네 쟤네 A 넷 보고 있었어 아 미친 뭐야 마우스가 안 돌아가 쇼티를 들을까? 쇼티를 들을까? 쇼티를 들을까? 쇼티를 들을까? 여기 후카의 사이퍼 캔서링 그가 갈게요 네 후카 누가 함정 깼다 저기 보인다 후카 빠졌다 후카 빠졌다 후카 빠졌다 후카 빠졌다 후카 빠졌다 후카 빠졌다 아 아다리 봐 시발이야 여기 삐롱 레이나 아 아다리 쟤네 쟤새끼 레이나랑 와 개잘 미안하네 정원 하나야 정원 하나 정원 하나 정원 하나 레이나 이제 피 다 빠졌어 롱롱롱 에이 쇼틀 에이 쇼틀 레이나 잘 안 하냐 샤워 샤워 에 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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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퍼는 가빠 안샀네? 윈도우 아아 칠해줄게 샤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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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술 먹는다 왔다 왔다 내가 바로 앞 삐롱에도 있지 않았어? 삐롱에도 있지 않았어? 삐롱 없었어 적군이 한 명 남았으니 도라누우 다들 눈은 잠시골 들어갔다 5% 사줄 사람 맨날 사줄게 돈이 안 나왔는데 재밌는 녀석들이야 바로 앞에 하나였어 여기 삐렁 많다 아 나 주진데 사이퍼 너 총 없어? 형 여기 아 진짜로 나 잡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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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많이 오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있도록 아 저지 한번 할까? 세트 이상한데요? 왜 쪼그면 되지? 졸립.. 졸립냐? 세트 2대 요리를 뷰룽 2대 뷰룽 2대 아 샤워 2대 뭐지? 딱 쪼그려 그냥 에이 아 쟤 개피 저 완전 기피 진짜 왜 이렇게 랩 올리냐 이거? 에이트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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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신발 말 안 하는데 아.. 기다리고 있다 여기 앞에서 방벽 치지 그냥 여기 한번 택했다 여긴 아우와.. 티비 숏 온다 숏 숏 싸워 어 여기가 먼저 오네 미안 아이 그냥 방벽 치지 령나 아이고 아 이거 내가 그냥 어디 갈까? 아니 이거 그 그 램프에서 치면 크랙한다고 그렇게 치지 말라 해가지고 아 어떤 새끼가 나 그렇게 해서 뭐라 들었어 아니 지금 우리 어차피 한 명 짜봐가지고 5대 살아서 그래서 저기서 치려고 했는데 5대 5대는 안 치는게 맞긴 한데 요즘 같이 봐줄래요? 갈게 갈게 삐렁 둘 샤워 달린다 샤워 둘 샤워 갈게 도셀먹는 중 샤워 둘 샤워 레이나 샤워 둘 샤워 둘 아 뭐였네 아 아 흫 아 아이구 스파이크 설치 오오 이거 총 맞고 세이브해 줬잖아 카운 온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아 이거 수비하면 뚫리고 공격하면 죽고 감옥 작동 어 총 들어야 돼 사이트 있을까 아 오프 사야겠다 다음에 이거 그냥 사워에 맨 위에 올라가야 돼 두 번째로 만지어 막아보자잉 빨리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맞는데 아 133 아 힐 좀 힐 좀 힐 좀 힐 좀 잘했어 잘했어 어 너 피해를 했는데 너 일하지 아 쉬달라면서 카운 씨 저 기다려 1비롱 레이지 2카드 있다 제프트 오프야 제프트 오프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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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보여주세요 형님 진짜 해제 오 할만해 할만해 빠른 시간 빨리 아 자신감을 가지라니까 무조건 모두 준비를 해 다시 싸울 시간이야 아 아니랬다 으흥 샤워 소리 샤워 소리 샤워 소리 아 아 아 아 오 와 아 아 왜 이렇게 안 죽어 진짜 매치 포인트 우리 함께 저들의 죄를 심판할 차례야 어렵다 돈이 필요하다 아니야 이거 아 말 맞춰서 롱킥 같이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보기는 안정하게 한번 봐서 이기면 하려고 했더니 또 아 이거 다 안 내주니까 쟤네들 그냥 개인 각계로 그냥 다 왔는데도 다 뚫려있고 막 뚝뚝해봐라 장막이 생성됐어 사워 소리 이렇게 하면 이제 B로 가 에이 아 아 A라기어가지고 아 온다 사망했다 왼쪽 끝났네 그래도 아 아 끝났네 그래도 진짜 다 때렸는데 다들 어디 숨어있지 흫흫흫 흫흫 아 안살 안하고 온다 얘가 시퍼 아니야? 충전 아니네 오늘 밥 뭐 먹지 그래서? 저녁 추천 좀 아 뭐 치자 좀 다시 사네 아 피자 좀 느끼하잖아 그 그거요 뭐? 그 쫄면 와 이렇게 설치해놨냐 이 새끼? 개 지리네 와 공격팀 승리 이거 불멸 안 떨어진다 내가 알아 오버댓 했지만 설마 떨어지나? 설마 안 떨어지죠? 아 나 떨어졌어 아 아 장옥씨 그거 뭐예요? 그 어? 배틀패스 50 됐나요? 어 안 보고 껐는데 그냥? 아 그래요? 응 수고래 수고래 저거ek 보는데 아 에 못 아 아 아 아 렛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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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바 씨 한 명. 씨 따윈 보지 않는다. 벽도 안 샀어? 가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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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사이트 안에 있어. 사이트 안에 있다. 롱으로 뺀 듯. 롱으로 뺀 듯. 염으로 브리핑 해 주잖아. 아. 나 들어가 줘. 아니 없다고 얘기한 거였잖아. 하를래. 심실이야 병신 같은 게. 우융. 상대. 갑작진. 어. 던지던가. 아 이 친구 이거. 팀원 버려. 던져. 던져. 이 친구 인성이 좀 덜 됐네 이거. 어 던지게 좀. 인성 문제 있어. 4번. 인성 문제 있어. 이거 5맨이 있었음 조기 조설 나 너무 멋있는거 아니야? 양심 버려? 와 이 새끼 벽 안 사과 없네 아가리 해 가라지 가라지 왔어 아 창고 왔다고 아 이 새끼 뭐하는데 도대체 창고 왔다니까 창고 왔다 창고 왔다 창고 왔다 창고 왔다 창고 왔다 팀원 버려 한 거 있어 없잖아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ㅈ같이 하는데 살 생각은 나네? 쩔쩔메프다 몸살해봐 내가 브리핑에서 죽여줄게 이쪽 스파이크 사운드 연막판 투어 땅에 떨구는 소리 한대 엎어주심 여기 오맨 연막 80만원 이쪽 세분 올라갈게 타르 쇼트 아 왜 라스트 라스트란다 왼쪽 롱하나 쇼트하나 롱하나 쇼트하나 쇼트는 아니고 오케이 쇼트 빠진네 사이탄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라스트 사이탄 킬 없어 30초 남았습니다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탈찬 오오오오오 나이스 워터 좀 먹어줘 잠깐만 이 친구면 지가 치겠지 역시나 역시나면 혹시나면 역시나 가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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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가라지 찬 거 몰라 찬 거 모른다고 아 화내 어 깜짝아 어이구 어어? 아 이 새끼들 왜 몸팔여? 진짜 뒤실래? 안 들어가는데? 내 물건들이 아직 다 멀쩡하잖아 이거 나중에 축하해 거기 말고 너 오른쪽 들어가야지 아 개돌아이 같네 이 새끼들 살해라 오른쪽 오른쪽 오프 들어가고 있잖아 어 그럼 평생 들어가지 말자 아 나 질라고 오 여기있다 여기있다 이거 아 그냥 니네 플레이 너무 역겨워가지고 그냥 니넨 져라 너무 역겹잖아 뚫어주는 거 아니면 할 줄 몰라가지고 뒤에 잡고 있는 꼬라지가 그냥 져 그럴 거면 한판 져 뭐냐 뭐하냐 자 발견 연막판 투어 짱 풀라니까 니 위치는 파악됐대 와 진짜 죽을 못하네 탈주할게 이제 내 동료를 죽이게 주진 않겠어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엎대 정신병자 만나니까 진짜 ㅈ같지 내가 지내버린 기분이야 어 진짜 몸팔이네 왜 하는지 모르겠어 하하 타이밍 힛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아 아 C쪽이다. ㄷㄷ 10초 남았습니다 빠르게 끄는 돌타임으로 와라 반납할 시간 창문 놓치면 탈주다 알았다 놀랐다 뭐라 했냐? 놀랐다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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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고있었다 한 명 남았습니다. 한 명 남았습니다. 사이퍼의 카메라를 처리해. 치아가 녀석의 약점이니까 말이야. 그가... 그 뭐지? 제트택 맞고 뒤져버렸어. 에임이 흔들렸어. 레전드지. 창문 째라. 뭘 좀 터뜨려줄까? 뭘 좀 터뜨려줄까? 뭘 좀 터뜨려줄까? 저리 비켜! 쏘봐 조심. 연마파 투하! 도망간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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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하나 봐. 돌대가리 새끼들아. 어디였어? 어딘데 총 쏜거야? 어딘데? 메인창. 메인창. 오오. 하나. 뛰어내렸다. 공쪽으로. 와. 에이로 돌리면 아무도 모르겠다. 맞지? 30초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로맨 대단해. 필드 나아. 오퍼쪼 총 주로 가. 여기 있지말고. 좀 굴대가리 새끼들아. 얘네들 머리를 몹칠 수도 있어. 뭐 왜 이렇게.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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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랄 아 나 왔어 락임말 라운드 높였어야지 공투 교대전 최종 라운드 이젠 아껴도 소용없어 다 떠버려 볼빵샤기 지져야지 맞지? 어떠셨지? 그거는 맞지? 응 그거는 좋아요 머리 발이 취미 씨솔 때 사이트 다 먹고 있는데 씨를 바라보고 있어 이빵아 이 새끼 죽어 정문째라 정문째라 독디 말했다 왜그래 에이 빼지마 먹어 왜 빼 아니 형 형만 쫓고 있다가 정문째라 시설 시설 네 고유추나 나이스 도움이 정문진 지지 여기 옥소 저.. 둬 도움이 마 도움이 도움이 정문지 로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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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 얼빵은 새끼 방금은 좀 심각하긴 했다 그치? 뭐하냐? 아 없는 게 낫다니까 저런 애는 꼬바 형 붙는 거 좀 심각하긴 했어 사실 얼빵은 새끼 저건 내가 책임지고 죽인다 넌 뒤졌다 이제 현우야 너도 뒤지기 싫으면 저 새끼한테 뿌려 알았지? 저런 얼빵은 새끼는 죽여야 돼 계속 야 가자 누구긴 누구야 니네 벌어제들 캐리하러 오는 버스기사지 나 더 쳤다 아가리하고 C 다 흘려 뒤오지 말고 참고 나이스 트레이드 나이스 트레이드 안은 와우 씨 안은 스파이크 받고 안녕 허리 보고 스파이크 저기 있어 잘해야 돼 한 명 남았습니다 다운 동시에 2명 남았습니다 공격 점프 1명 남았습니다 2명 남았습니다 10명 남았습니다 1명 남았습니다 제트 발소리 약간 이 근처인데 근처다 확실한 거 아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뭐야? 야 갑바 샀네 100억 따랐어 날 봐 내가 너희와 함께라는 걸 기억해 하아 스트레스받는다 소바야 자살할래 아니면 나 죽겠다 선택해 선택한 없어 에코하자고? 에코해 니네 실력에 무슨 뚫어 에이 달려 에이 달려 권총 들고 한 명이라도 잡으면 인정해줄게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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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라고 달리라고 아 내 앞뒤 니한테 폭 갔다가 그냥 뒤지라고 아 이 딜은 폭도 돼 너무 와 아 안되죠 아 이 새끼 뭐해 대체 아 뒤에 있잖아 어디갔는데 어디갔는데 피디디 수바야 피려 하 나 권총 들어 총을 떠너라, 총을 아니, 수버야? 진짜 필요해, 진짜 딱 필요해, 수버야 아니, 뭐야, 뭐야, 뭐야 그거 아닌 것 같애 아니, 그건 더 아닌 것 같아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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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아, 이 얼빵한 새끼 달리기 봐 사람은 산백은 더 주는데 울련대로만 하면 돼 이 얼빵한 새끼 시비를 하면 뒤에서 팀길 대립 난 앞에서 팀길이다, 이 새끼야 어디 갔어? 아니, 형, 그리고 나한테 그 폭을 왜 던지나? 가라, 나 가세 말투자들 할지 아니, 아니 티나 들고 내가 앞으로 가면 안 되지, 바보야 그, 대수일진 몰라? 너희네 뒤로 오면 너희네 뒷실 운명이야 앞으로만 가 너네 놔두면 어차피 아무것도 못해 너네를 거래통까지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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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수버야 왜 빼 봤지 앞으로 가야 된다니까 아니, 수버야 너 왜 빼는 건데 도대체 에스, 에스, 우리 레이즈 왜 저기 있어 오 오 아, 나도 근데 수버 보니까 할 마음이 안 난다 내가 그랬어 그래서 내가 팀킬 하잖아, 계속 이건 미친놈 아니야? 여기 있는 건 내 공중 연막으로 모두를 엄폐해 주지 아, 존나 하기 싫다 내가 이렇게 죽여야겠다, 어딘데 저 뭐야 너, 너 죽자 그냥 죄에서 죽어라 그리고 강등당해 형, 나 안 말릴게 이번엔 말리지마 야, 부림아 너 그 피 따르는 폭탄 있지? 300원짜리 그거 사서 저 새끼한테 뿌려 이거 죽여야 돼 그... 그... 안 돼요 한 명 살릴 수 있나? 제한테 있다 쟤는 살리지마 제 형이 죽인겨? 적한테 죽었어 비용신새끼 진짜 왜 그렇게 죽지 에잇 여기다 조심해 거기 있어? 모르지 힐 피라 피... 오우 유랄? 아... 오맨 이 새끼... 아니... 브림이 이 새끼 뭐해 도대체 너의 연막은 20초까지 들고 있는게 아니라 시작할 때 연막을 까고 홍선을 주고 들어가는 정도의 호누야 이 얼빵은 새끼야 anton 이 악의 빨라 답답하다 답답해 답답하고 달리라고 니네 실력이 무슨 나무었어 아유 샷살 다 털리면서 아유 뚫어지지도 못하면 못 이기면서 달려 니네는 그냥 뭐 꼬아? 저거? 아 아 킬은 좀 있다가 죽기 아 저 하나 있었어? 아니 밑에 레이즈 어? 총 먹어라 저거 저거 레이즈 먹었다 아 신기하지? 쳐맞고도 이기는거 보면 니네 태도가 문제라니까 내가 쳐밀면 드가 아우 아우 연막판 투하 반지를 열어볼까?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하하 척 발견 비설해 비설해 비설하라고 아 야 너 정신병 있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거 막혔잖아 굴려가지고 난 내 소명을 알고 있어 아 이해가 안 가네 뭔 느낌인지 알지 형 세일이 좋다 오빠 아 스트레스 좋나바다 하하 고마워 하하 아 혈압 야 그냥 썰링 치자 아 왜그래 형 쳐놨거든 다음날 뜰거거든 그거 왜 그러는거야 형 충분히 이기지 못해 너네 그냥 쳐가라는 데 막 하면 이기는데 오 이렇게 하고 너네 머리 쓰지마 하나도 못해 어디야 사망실게 병신들 잘하니까 예 마구니 한 명 남았습니다 아휴 이러면서 오포 쓴다고 아휴 한심한 새끼 그치 귀조심 그치 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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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치 저이 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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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a 이렇게аль meist 힐하고 힐하고 힐 contract 아 뭐야 왜 이리 따라와 아 이형 왜이럴 이형 왜이럴까 나 살리는거 있다 레이즈 투각 레이즈 투각 라이즈 투각 야 한번 봐줘 아 진짜.. 왜이럴까? 마지막으로 보게 될게 내 얼굴이란게.. 은두졌네.. 아.. 이제 형 제일 뒤겠다.. 아.. 심장을 먹게 해주지.. 어흫흫흫흫흫흫 여기가자.. 스파이클을 내려놨다.. 왼쪽에.. 왼쪽에 봐줘야지.. 형같은 사람이 있긴 해야 돼.. 그래 애들이 알긴 알아 형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애들이.. 갈.. 날아야 돼.. 어때 트론? 날아오를 준비 됐나? 근데 그건 맞아.. 안 가는 건 사실 있잖아.. 아.. 미쳐내로 들어가자.. 형도 빨리와 형도 빨리와 연막판 투어! 연막판 투어! 연막판 투어! 반피 연막판 투어! 여긴 연막판 투어! 오맨.. 조종! 다행했다